자, 이게 이제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건데요. 리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블레버가 피가 이미 없었어요. 네. 여기서 불 계속 묻혀주고 있죠. 아, 무리가 오네, 확실히. 장난 아닌데요. 네, 진짜 캐리 롤을 위험 아닐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리쿠리스 밀어내고 2대1. 죽었죠. 힐도 후니가 챙겼습니다. 넘어올 각이 있었고요. 스탠스프런. 티라로 오는 거 이거 맞나요? 오, 근데 플라이저 깔리기는 했는데. 일단 드래곤 초기가 됐어요. 자, 우리 뒤에서 후니, 뒤에서 후니. 자, 즈벨 잡혔습니다. 그분도 죽였고요. 이어서 벌컴까지. 벌컴까지. 우와. 후니. 이게 후니의 러블이죠. 4번초가 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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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박 좀 걸렸고요. 전별도 빠졌고요. 그리고 더블리 패턴이 묻히면. 더블린 걸 못 버티죠. 에코가 뭔데 어떻게 멈춰요? 아, 이게 뭐야. 그래서, 그래서 타면서 타면서. 흥대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다 무너지고 있어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자, 압도. 자, 브로컨블레이드 반격 돌리고. 어어, 더블리 패턴 죽었고. 지금. 싹둥이.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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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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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죠. 파괴됩니다. GG. DSM의 압도원. 셀프. 그러니까, 신드라 내려와요. 신드라 내려와요. 자, 우리는 바텀톱이다. 자, 순간 이동까지 눌렀어요. 자, 무조건 이득 봐야 된다. 여기서. 자, 한평 잡았고. 랜턴 안 타져요. 아, 이거를. 넥서스. 잡아라. 잡어. 와, 살아라요. 이거를. 와. 슈퍼. 어, 비니언 하나. 아, 나 죽어요. 와, 저게 살았어요. 슈퍼 파워 세이브. 그런데. 이거를. 이걸 눌러줬어요. 잡는건 잡는건데. 네. 삽니다. 그게 진짜 놀라웠거든요. 천공 분열도 안맞아서. 실드 안들어왔거든요. 근데 우선 클로저가. 줌해서 탔어요, 저거를. 으응. FBI. 타봐 좀. 믿는다. 야, 타봐. 와, 이거 탔어요. 저 손. 손 벗고 가는거 봐. 미니언 저거. 세개 날아오잖아요. 와. 저게 살았어요. 자, 이거는 칼날불이 그냥 대놓고 먹겠다. 릴리아 특유의 정글링이거든요. 그렇죠. 스마트 싸움 중요해. 자, 너 이거 어떡할거야. 자, 이거는 릴리아가 먹고 하나만 먹으면 2레벨 있어요. 이러면은. 녹턴이. 블레버가. 잡혔습니다. 버스트 블러드. 플라이 크리스트가 챙겼어요. 이러면 제가 페이드를 내리까지. 동사라 상대 스벤도 지금 지원해주러 왔었기 때문에 라인을 먼저 컨트롤한다. 이러지 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가요. 그래서 아지르도 뽑은 거고요. 네. 라인 주도권 잡고 들어가려고. 너 전멸 없잖아. 레드만 묻어도. 너 어떡할 거야. 네. 넌 이미 죽어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뻔. 잡아냈습니다. 블레버가. 퍼지고 있어요 지금. 35초에 2데스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기 없었거든요. 레드블루 카정 다 당하고 시작하고. 지금 4버프 컨트롤 당하죠. 네. 예전에 제가 스베노 시절에 플로리스 선수가. 그라가스로 피넛 선수의 니달리에게 4버프 당한 적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큰 칼날부리. 스마 대결. 승리했고 산토리는. 여기서. 작은 거를 챙겨 먹어서 2레비 안 찍히겠네요. 산토리는. 그런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냥 딜 찍루. 찍어 눌러버렸어요. 자. 그리고. 꿀맛 같은 솔로 도시락이죠. 네. 이거 차이스에요. 상관에 수만 있다면. 어어. 담별가 지금 들어갔는데. 마무리. 우와. 예. 상술 통폭발이었죠. 네. 자. 바텀을 다시 보이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안맞긴 했지만. 정멸로. 빡먹고. 이리 잡아서. 이리 잡고. 이리 잡고. 어. 기가 막혔죠. 이게. 저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라던스로. 마치 뭐 우연. 당연하다는 듯이 플레이해 버리구요. 아멘